다른 소리 말고 서보라고요 왜요 뭐 삼세하게 뭐요 어머 지금 뭐하는 거예요? 대충 한 손에 잡힐 것 같아서 딱 요 사이즈로 샀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딱 요 사이즈로 샀는데 딱 요 사이즈로 샀는데 딱 요 사이즈로 샀는데 딱 요 사이즈로 샀는데 선물 샀거든요 서상사랑 윤종이 기다립니다 있을 때 중인 그러니까 예쁘네요 보통은 맘에 들어요?가 먼저거든요 아 맘에 들어요? 네 많이 예쁘죠 보통은 맘에 들어요?가 먼저거든요 보통은 맘에 들어요?가 먼저거든요 보통은 맘에 들어요?가 먼저거든요 네 많이 예쁘죠 네 많이 예쁘죠 네 많이 예쁘죠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